좋겠다, 영민이. 학교도 안 가고. 학교 안 가면 뭐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? 엄마는 뭐였어? 외할머니랑 이모랑 하고 싶었다고. 너 하고 싶은 거 말을 했더니 왜 나를 물어봐. 엄마도 나 때문에 못한 거 많았으니까.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라고. 다 컸다, 다 컸어. 나 너무너무 많았는데. 할아버지가 엄해서 대학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거든. 그러다 대학생이 됐을 땐 또 이모가 고등학생이었고. 나중에 이모가 기특하게 그 좋은 대학에 갔을 땐 엄마가 또 바빴어. 할아버지가 미워서 집도 나가고. 진짜?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미용실도 가고, 백화점도 가고, 술집도 가고. 그때 한창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도 찍고, 또 막 생겼던 노래방도 가고. 노래공원도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. 그래, 가자. 가자. 빠질 것 같다. 나는 조 grades뿌대에 앞장서 Asia 4주ücks 공개. 막 창에서 hogy 만능이 슬 rasgueltsia. inator 4주 stair to meet. Leonardo差ittal. 손기 나갔다, 그렇지? 멋있고. 고소해 Au- 욕! 어! 오! 당unci saw. 전개 냈다. 잘 했지. only, only for you only, only for you